도대체 언제까지 이 땅에서 점령군 행세하며 버틸 거냐 요즘엔 이내 나라 날리던데 집구석 단속이나 잘 아시지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북이랑 전쟁하면 니네 땅에 미사일 날아올까 겁내면서 왜 아직 전쟁 훈련 중단 안 해 그러다 니네 정말 큰일 날텐데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이제껏 이 땅에서 재미없지 국이 팔고 싸듯 팔고 갑질하고 방이비 분담금은 몇 조라고 이러니 한미훈련 못 간두지 아니 뭐 우리가 미국 호구야?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훈련부터 중단해 훈련부터 중단해 지금 당장 중단해 전쟁 훈련 중단해 아아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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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도대체 언제까지 이 땅에서 점령군 행세하며 버틸 거냐 요즘엔 이네 나라 날리던데 집구석 단속이나 잘 아시지 아아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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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북이랑 전쟁하면 니네 땅에 미사일 날아올까 겁내면서 왜 아직 전쟁 훈련 중단 안 해 그러다 니네 정말 큰일 날 텐데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이제껏 이 땅에서 재미없지 북이 팔고 싸득 팔고 갑질하고 방이비 분담금은 몇 조라고 이러니 한미훈련 못 간두지 아니 뭐 우리가 미국 호그야? 아아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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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도대체 언제까지 이 땅에서 점령군 행세하며 버틸 거냐 요즘엔 니네 나라 날리던데 집구석 단속이나 잘하시지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북이란 전쟁하면 니네 땅에 미사일 날아올까 겁내면서 왜 아직 전쟁훈련 중단 안 해 그러다 니네 정말 큰일 날텐데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이제껏 이 땅에서 재미없지 국이 팔고 싸듯 팔고 갑질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몇 조라고 이러니 한미훈련 못 간두지 아니 뭐 우리가 미국 호구야? 응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훈련부터 중단해 지금 당장 중단해 전쟁훈련 중단해 아아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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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도대체 언제까지 이 땅에서 점령군 행세하며 버틸 거냐 요즘엔 이네 나라 날리던데 집구석 단속이나 잘하시지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북이랑 전쟁하면 니네 땅에 미사일 날아올까 겁내면서 왜 아직 전쟁훈련 중단 안 해 그러다 니네 정말 큰일 날텐데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내 말 좀 들어봐 아아바이든 아아바이든 정신 좀 차려봐 così 아아바이든 하 defence 아 그렇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바이든 방안 규탄 긴급 대담을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대담을 함께 하게 될 분을 모시겠습니다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사무육장이신 권호혁 사무육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작년 9월 달에 좀 마이크로 가까이 대시고 검언개혁 촛불 행동 연대라고 긴급하게 꾸렸거든요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의 따님인 조민 씨에 대해서 입학 취소 얘기가 막 나오고 또 정치 검찰 출신인 윤석열이 대선 후보 얘기에 나섰던 때죠 작년 말에 그래서 이건 검찰공화국 검찰 왕국이 되겠다 이제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 될 수 없다 해서 촛불 국민들 다시 모으자 네 그래서 각계 제안해 가지고 긴급하게 검언개혁 촛불 행동 연대를 그러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합쳐서 검언개혁 네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촛불은 꼭 들어가자 그리고 이제 그 단순하게 무슨 정권 장출 적폐청산 이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대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네 그래서 뭐 주권문제라든가 민주주의 문제라든가 또 분단 극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고 그것이 이제 한국 사회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네 그런 취지에서 상설 단체를 결성하고 그 이름을 그렇게 정한 거죠 네 좀 짧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처음 와가지고 아 예 네 그 지금 그 이 감독님 마이크 위치는 어때요? 좀 더 가까이 돼야 됩니까? 네 지금은 딱 아 네 그 정도 약간 턱 좀 더 가까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 검언개혁 촛불 행동 저도 여러 번 출연했단 말입니다 많이 나왔죠 네 결론적으로는 실패한 거군요 아 우리 목표가요? 네 네 말을 약간 더듬으시네요 그래서 반사하는 검찰개혁도 언론개혁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전진을 했죠 아 전진을 했습니까? 국민이 단결했기 때문에 네 전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했고 아 윤석열을 당선시켰어요 근데 우리가 당선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 그렇습니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네 새로운 조직으로 이제 태세를 꾸려서 그렇죠 네 전환행동 네 좀 어렵죠 발음이 네 전환행동 네 뭐 발음은 어렵진 않은데 금방 딱 이렇게 인식되진 않네요 옛날에 촛불행동 하면 인식이 딱 좋았는데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취지는 그거죠 네 단순하게 그냥 적폐청산 무슨 어떤 법안 개혁법안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를 바꿔야 된다 근본 문제를 네 아 그래서 전환이다 네 네 아 근본 문제 네 지금 뭐 결국은 그래서 지금 검찰 공화국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검찰 왕국 검찰 독재 공화국도 아니에요 공화국은 이게 모순된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공화국은 민주주의를 깔고 있는 건데 네 독재인국 자체가 검찰과 공화국은 말이 안 맞는 거다 검찰 왕국 검찰 독재 국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해가 확 됐습니다 검찰 왕국이다 네 제가 그 노래도 만들었었는데 검찰 왕국 건설할 테야 네 결국 건설이 됐습니다 네 오늘 좀 급하게 오늘 이렇게 권호의 국장님을 모신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내일 들어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일정을 하는데 아 이거를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이제 촛불 시민들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지금 이런 거를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오늘 긴급하게 대담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예정이 없던 대담이어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이거 무슨 방송인가 느닷없이 느닷없이 기습적으로 네 기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이제 권호의 국장님을 모시고 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역대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빠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 가장 빠르게도 하고 또 하나는 보통 일본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원래 오는데 이게 한국 거쳐서 일본으로 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기본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재밌어지네 궁금한 것들이었어요 이런 게 궁금한 것들 근데 빠르긴 빨라요? 일단 빠르냐? 빠르죠 얼마나 빠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2개월 후였을 거야 아마 5월달 취임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날 취임하고 그렇죠 10날 취임하셨나? 9일 날 투표하고 바로 10날 취임했나 보다 바로 취임죠 인수기간이 없었죠 6월 말 6월 말에 가셨네 거의 한 두 달 정도 됐죠 두 달 안에 그래서 굉장히 빠른 거고 이거는 이제 윤 지지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만큼 윤석열 정부를 기대하고 인정해주는 거다 인정해주는 거다 지금 홍보하시는 건가요? 단상이라고 하는 권호역의 단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인터넷 꼭지가 있습니다 촛불전진 촛불전진 채널에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서 전문가식에서 저희들이 오늘 모신 건데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 윤석열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적폐들의 부활을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그 결과로 윤석열이 탄생한 거죠 자기가 오랫동안 공들여서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공들인 증거 하나만 딱 든다면 몇 가지 좋습니다 2019년도에 한창 검찰개혁이 막 논란이 있을 때 FBI 미국의 국장이 맞아요 10년 만인가요? 맞아요 이례적으로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사진까지 찍었어 윤석열을 독대했습니다 맞아요 검찰총장 시절에 근데 그 내용은 비공개였습니다 아 내용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데 이미 그때 연지를 받지 않았겠는가 뭐라고? 준비하시라 정치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시라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겠는가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재판 중이었는데 아 그때구나 그 가을이군요 그렇죠 재판 중이었는데 2020년 미국이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보고서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대표적인 한국의 부패사건으로 조국 사건을 기입을 합니다 총선 바로 직전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있었습니다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그거 의아했어요 2021년에는 윤미향 박원숭 또 조국 이런 것들 다 대표적인 부패사건으로 공식화를 시킨 거거든요 미국에서 조국 사태라고 하는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조국 교수 전 장관 문제를 부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패 문제다 이렇게 다루면서 그게 적패들에게 힘을 실어줬던 거군요 그럼 이미 윤석열의 수사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거죠 합법화 시켜주고 공식화 시킨 거죠 그런 거네요 그런 작업이 그런 게 그래서 이제 FBI 국장을 만났고 힘을 실어줬다 또 뭐 그런 작업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18년도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평양공동선에 있었잖아요 군사부인의 합의서 네 그 나서 그 당시에 미국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강경화 전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쌍욕을 했다는 거죠 무슨 정신으로 지금 군사합의서를 채택을 했냐 그런 거죠 그러고 나서 10월달에 한미오킹그룹이 승인 얘기 나오면서 오킹그룹이 그때부터 남욱관계는 전면 차단됐고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개혁도 다 중지 후퇴 정체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죠 제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을 좀 낙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20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 황교안 네 자유한국당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자한당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적을 집중 공략한다는 게 2020년에 정치적 기조였어요 총선을 앞두고 네 그러고 나서 과음은 시위를 하죠 네네 그러면서 반 문재인 씨가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그에 총선을 때 졌죠 그러고 나서 7월 1일부터 일본이 저걸 합니다 경제보복 조치를 취합니다 아 예 그래서 한국 경제를 공격을 해요 네 그것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흐름선상에 있는 거죠 네 자한당이 공격하고 일본이 공격을 해서 문재인 정부를 뒤흔든 거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어쨌든 적폐 부활을 위한 공작들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그럼 그 얘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은 미국과 일본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마이크를 조금 올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빨리 만나고 싶기도 하고 아 지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미국이 이게 좀 전 세계 형님 중에 형님인데 보통 우리가 대선이 끝나면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다 박정희도 가서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전두환도 그때 탄 다음에 전두환이 조금 늦게 갔죠 아마 다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네 네 어 이게 바이든이 온다는 건 이게 좀 소위 흔한 말로 좀 이렇게 모양이 좀 빠지는데 0.7%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0.73%가 또 불렀다 아 그렇죠 굉장히 공을 들였는데 재밌는데요 압도적으로 이기지 못했어요 불안하죠 어 안 돼 불안한데 뭐 윤석열이 불안하지 힘을 실어줘야 해 힘을 실어줘야 해 힘을 실어줘야 자기가 만들었는데 안정적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보기에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말귀를 못하라는 미국의 조약을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것도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오는 건가 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미국의 요구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일단 봐야 되겠다는 거죠 아 자기들이 만든 정권을 좀 빨리 가서 만나봐야 된다 0.73%가 바이든을 불렀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 생각에도 뭔가 불안하니까 빨리 오겠지 지금 지금 오늘 보도 보니까 또 요구할 것도 굉장히 많던데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의제와 관련해서 좀 궁금했거든요 오늘 단독 보도 아까 링크 보내주셨잖아요 네 제가 보내드렸던가요 네 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선은 뭐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자고 군사훈련을 하자 그 얘기를 이미 이제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제안을 했다는 얘기예요 야 한미일 군사훈련을 하자는 거죠 마침내 이게 한국정치사의 의제로 올라온 겁니까 이제 진짜 자기가 이제 한반도 들어온다는 개념이죠 김태호 그 안보실 1차장의 계획대로 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는데 뭐 이제 정상회담 기간에 북에서 이제 무슨 실험을 할 수 있다 백실험 안시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의 근거가 김태호인 거예요 김태호가 이렇게 말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그것 때문에 열이 확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건 미국의 보도고 미국의 정보당국이 계속된 주장이었어요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서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사전 여론 작업이라고 보는데 바이든이 한국에 와야 될 이유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될 이유 그걸 만들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그리고 바이든을 반대하는 그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반북 선전전이죠 북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훈련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어떻게 예상합니까? 내가 진짜 재밌는 거는 언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있고 네 아 그러니까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제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불안한 것 같은데 바이든이 진짜로 갔는데 만약에 쏴버리면 어떡하지? 약간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작전도 짜놨다는 거잖아요 플랜 B 해가지고 김태호에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지하 벙커에서 같이 관리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하 벙커에서 어느 벙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미군사훈련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한미일 군사훈련 그 다음에 한미군사훈련 한미군사훈련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무기 지원 뭐 이런 것들이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도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그 비살상용 군사물자는 지원을 해왔어요 엄청 많이 했던데 이미 30억 이상 해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공격용 무기로 실제 전투용 무기로 대전차 미살도 있죠 휴대용 미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를 보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러시아의 공격 대상이 되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단 그 러시아가 지난 5월 초에 그 행정법안에 푸틴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5월 10일까지 그 목록을 작성하라고 관계 부처에다가 지시를 내렸는데 그 목록이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40몇 개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포함될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 그러면 좀 피해가 크겠군요 우리가 지금 벌써 피해를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그 뭐야 증권 분석 전문가 제가 지난달에 만나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껴지는 건 지금 유류 인상이죠 기름값 이렇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현재 정부가 유류세 인하라는 걸로 방어를 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2000원 갔다가 1900원 떨어지고 이렇게 있죠 그런 건 기본인데 일단은 식량 문제가 심각해질 거라는 거예요 식량 우크라이나가 대표적인 밀생산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전쟁터가 됐으니까 생산량이 확 떨어질 거라는 거고 또 하나는 비료 원료가 되는 그 원자재를 주로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해 왔다는 거예요 그게 수입이 끊긴다 그러면 농사 짓기도 힘드네 농사에 영향을 주고 가을쯤에 식량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밀가루 수입국이죠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밀가루를 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거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수입하는데 전 세계 밀가루 관련한 수급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의 밀가루가 더 올라가시죠 가격이 미국은 좋겠네 아 좋을 수도 있죠 밀가루 자기를 비싸게 팔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러나 라면값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분식집 올라갈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보내면 라면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무기를 지원해서 돈 나가는 게 있고 또 경제적 타격 때문에 우리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2중 3중에 네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미국은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자기들도 무기를 갖다 주긴 하잖아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죠 또 사실 무기 많을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 뭐 사실 조바위 얼마나 죽였어 우리 거 그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기본 모든 전쟁이 그렇지만 미국이 예전에 직접 쳐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정말 궁금한 점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직접 쳐들어가기가 어렵다 국내적인 요인도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말폭탄만 좀 세졌어 네 그런 조건에서 정치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정치 여론전 아 누가 명분이 있냐 도덕성이 있냐 네 그럴 때 세계 각국의 지지를 받으면 미국의 어떤 그 대러시아 정책 자체가 명분을 얻게 되겠죠 명분을 얻겠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끌어들려고 하고 한국이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잖아요 네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고 또 우리가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문화적인 영역에서는 또 상당한 인기가 있단 말이죠 네 지금 미국에서는 또 특히 오징어 게임이랄지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전 소재가 될 수 있다 선전 소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이제 인도를 자기들이 중국이랑 인도가 안 좋으니까 코드로 딱 이제 뭔가 중국 포유로 이제 묶어놨는데 인도가 이번에 잽싸게 그냥 아 러시아 그 기름 다 우리가 사줄게 러시아 밀 다 우리가 사줄게 아주 신리를 제대로 찾았어요 인도가 아주 러시아도 그 석유를 굉장히 싼 값에 꼽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그럼 우리도 막 진짜 지금 싸게 그러면은 라면값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거를 이제 인도가 그려버리니까 불안한 미국이 이게 이제 아 이게 인도 이래버리면 안 되는데 누구를 좀 그러다가 인도를 좀 이러면서 한국을 그려드리는 거 아닌가 일본보다 한국일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것도 궁금해요 왜 그래 왜 일본을 먼저 안 가고 한국을 먼저 왔어요 일본은 국제적으로 인기가 없잖아요 지금? 일본이 그 소니랑 뭐 저 파나소니랑 잘 만들잖아 다 아 근데 아이와 근데 이제 그 너무 옛날 얘긴가 네 경제력에서 한국이 뭐 뭐 앞서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러대요 일본 문화 문화 자원으로 보더라도 한국이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을 내세우면 별로 명분이 안 산단 말이죠 일본은 실리적으로 그냥 돈만 땡기고 한국에서는 그런 선전의 소재력까지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가 아닌가 싶어요 아 일본이 예전에 일본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힘들이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나는 맞아 국제적으로 인기가 떨어지고 인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불만이 있죠 네 미국 따라가다가 돈만 대고 네 뭐 실리를 못 찾는다 이런 불만도 있고 아 그렇구나 그런 사이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으로 오는데 그러면 이번에 한국 오는 거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불만이 많겠는데요 야 우리 먼저 와야지 아 그런 얘기는 잘 못 들었어야지 그래요? 네 일본도 가니까 이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는 게 이게 이제 서열 순이다 미국 일본 한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큰형님이 지금 둘째 형님 되게 안 들리고 지금 아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한미일 관계에서 미국이 일본 우선이죠 아 일본 우선인데 한국은 이제 선전욕으로 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실속으로는 일본을 더 앞세운 건 있죠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이번에 한국을 먼저 온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절실한 게 뭐가 있는 거네요 지금 그 대중국 문제 더 레시아 문제도 있지만 대북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북 문제 아 그렇죠 뭐 이걸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뭐 북에서 이제 ICBM 발사하고 또 열병식하고 네 ICBM 발사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핵실험이 왜 뜬금없이 나왔는데 그건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네 네 네 이미 다 뭐 핵실험을 한 번 하면 데이터가 다 있는 거라 돼요 그렇죠 그게 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돌리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오히려 작은 핵실험 핵실험 전술 핵실험 할 거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필요 없다고 하는데 자극적이잖아요 핵실험이라고 딱 하면 그래서 자꾸 이제 미국 쪽에서 이 핵실험 얘기를 그 퍼뜨리는 건가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북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데 뭐 붕괴의 핵실험장을 무슨 뭐 정비하고 있다는 뭐 이런 그 확인되지 않는 소식들을 막 퍼뜨리거든요 북에서도 핵실험 할 요구가 없는 상황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걸 들고 나왔을까 자극적인 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와서 한국 방위를 해야 되는 이유를 깔아주는 과정 아닐까 그러니까 니들 이렇게 불안하니까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니네 한국을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냐 전작권 전시작전권을 계속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군요 그런 것도 있고 무기도 팔아야 되는 계속 팔아먹아야 되고 또 한미상호방위조약 뭐 그 다음에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모든 조건이 완성되려면 완성되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흥미로운데요 제가 이제 이게 잊어버릴 것 같은데 궁금한 거 지금 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힘이 빠졌어요 근데 왜 한국한테만 이렇게 이게 막 뭐라고 그러나 위세를 부린달까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쫓겨나가고 지금 사실 우크란드 전쟁도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도 지금 뭐 러시아가 전쟁 이거 하면서 미국이 제재해가지고 오히려 흑자라는데 경제성장이 더 흑자래 두 배가 올라갔던데 아니 그러니까 왜 다른 전세계적으로는 미국이 이렇게 힘이 빠지고 가서 다 뺨 먹고 다니는데 왜 한국에 와서는 이렇게 떵떵거리는지 하고 또 하나는 한국이 국방력 6위라면서요 전세계에 그렇죠 그 군사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미국 무기를 사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인지 저는 이게 정말 너무 궁금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나만 궁금한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설설 기는지 아 그 사진 봤죠 엊그제 그 부통령 남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머리 숙이는 거 와 진짜 말도 안 돼 정치와 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국의 정치와 법 정치와 법 정치와 법 정치는 이제 4대 정치죠 한국의 존립 근거는 미국 없이는 존립할 수 없다라는 그 4대 의식 4대 정치 의식 그런 정치 세력 그게 이제 한 축에 크게 존재하는 게 있고 법으로 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 네 그리고 작전권이 미국에 있는 이 제도 법 이런 두 가지가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싶죠 정말 너무 너무 미국의 굴욕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한 70년으로 이상 그게 그게 상식이라고 주입 받아왔어요 우리 태어나니까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런 문화 그런 논리 그러한 정치 세력 그러한 언론 그러한 제도 문화가 70년 동안 그렇게 공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게 지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된다 무기도 전부 다 미국 무기 우리가 그때 한번 무슨 비행기인가를 프랑스 거든가 라팔 뭐 그걸 좀 사려고 그랬잖아요 프랑스 건가를 사려고 그랬는데 미국이 그거 완전히 방해해 가지고 그때 김관진이가 그거 결정을 했죠 그랬습니까 갑자기 이제 바꿨죠 네 결정을 결국은 미국 거 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애들이 또 골 때리는 게 이게 무슨 부품 하나만 살짝 뭐 바뀌어도 막 난리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진해 기술 무슨 개봉 못하게 합니다 개봉 못하게 네 기술 기술 때문에 뭐 어떤 핵심 부품을 뜯어보지 못하게 하는 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수리를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수리비가 더 커지죠 아 아니 왜 이렇게 우리가 구역적으로 살아야 되냐고 요즘 세계 국방력이 6이라는데 아니 도대체 뭐 6인데도 이렇게 막 전시작전권도 없애야 되고 막 무기도 사들여야 되고 그런 겁니까 우리 오히려 다 변화시켜서 마치 인도처럼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무기도 좀 너희 너무 비싼 거 같아 나 그러면 저 러시아 거 S-400인가 그건 사보려고 그러면 미국 애들이 아 그럼 내가 좀 싸게 해줄게 그럼 아 그래?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토끼가 최근에 그랬죠 토끼가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요거 하나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노무현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때 역대 보수 정부보다 압도적으로 군사비가 증가했거든요 무기를 또 많이 샀다면서요 네 네 근데 그 논리는 그거였어요 자주 국방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성립할 수 없는 논리인 게 뭐냐면 작전권이 미국한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무기를 사도 결국은 미국의 지휘를 받는 그런 군사무기란 말이죠 그 운용 자체도 미국이 하고 네 네 네 네 대표적으로 이명박 때 드러났지 않습니까 연평도 사건이 있을 때 네 네 표껏기를 가지고 폭격 합니까 맞습니까 이거를 미국한테 계속 전화를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 무기라고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무기체계 안에 있다 밑 빠진 돈이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선 토론 때 말한 소위 핵공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정책이 없어요 자체에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야 상상 속에서 미국은 해줄 거야 하 한미동맹이니까 썩어빠진 생각이군요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적폐들도 한미동맹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한미동맹은 피로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한국의 피로 만들어진 굴욕 관계죠 이거 참 뜻깊은 얘기네요 네 자 이제 다시 또 돌아보서 일정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오자마자 오산공항으로 들어오는가 성남공항으로 들어오는가 네 아니요 최근에 미국이 중국과 무역 관계에서 역전됐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반도체에요 전 세계 반도체의 30% 이상이 중국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그걸 차단해버리면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멈춰버리는 성향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 나면 반도체가 멈춰버리면 경제가 끝장나는 거네 무기 이전에 자동차 있잖아요 요즘에 자동차에 대부분 다 반도체가 들어가요 코로나 때 공급망이 상당히 축소가 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요즘에 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몇 달 기다려야 돼요 음 어떤 분들은 또 농담식으로 그거를 신청해놓고 군대를 갔다 오면 나온다 이런 정도거든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반도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동차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물자가 됐어요 반도체가 상당수가 중국에서 생산하죠 미국에서는 그거를 국내에서 생산하겠다 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삼성을 아빠해가지고 반도체 투자를 하라고 한 거예요 음 삼성은 그걸 투자를 했고 네 어 그리고 계속 감사하다고 이해하고 음 거기서 감사하다고 그러면 되지 우리 공장은 왜 와 현지시찰을 한 거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와가지고 삼성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삼성의 투자를 확대를 아마 요구할 거 같긴 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도 선물로 주려고 할 거 같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그냥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받으니까 가는 거지 또 받을 게 있으니까 가는 거고 바라고 가는 걸 거 아니에요 돈을 결국은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거 작년 말 올해 초인가요 그 미국에서 그 한국에 몇 대 재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어요 네 한 두 차례 했던 거 같은데 이번에도 뭐 다 모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투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미국 내 현지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중국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데려오겠다는 것이 오바마 때부터 트럼프 그리고 지금 바이든까지 계속 이어지는 정책이에요 네 네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이번에 보니까 이 삼성 반도체 이게 이제 결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 삼성을 한국을 비롯한 이쪽 경제권들을 반중 그렇죠 경제전선에 묶어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뭐 지금 이번에 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네 그거를 가입을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벌써 그거는 윤석열 정부는 뭐 결제한 거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또 이게 바보 같은 짓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역 1위가 중국이던데 일본 미국 합친 것보다 많죠 아 합친 것보다 많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사드 때 네 한국의 드라마 영화 다 작살났거든요 왜요 사드 때문에 왜 중국에서 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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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보지 말라고 아니 중국의 자본으로 자본이 많이 영화를 제작을 했고 또 중국 시장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차단시켰다는 거요 네 그래서 영화를 준비하던 지인이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 영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네 근데 뭐 사드 또 추가 재배치한다는데 영화는 끝장났네 그럼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경고를 했어요 김성현 정부한테 거기에 참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러시아의 제재 중국의 제재를 이중 제재를 받게 생겼어요 그러네요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니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의 전쟁인데 이걸 통해서 이제 식량과 기름이 올라간 거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미국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중국과 만약에 대만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게 반도체 문제가 크겠군요 이게 그러면은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차들이 다 멈춰버리겠네 어 궁색하네요 아주 차지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자동차가 이제 생활 필수뿐만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생산품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식량 문제까지 겹치면 그러니까 식량 자동차 기름 이것만 해도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치약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들이 뭐 하니까 우리가 왜 피해를 보냐고 이거를 그래서 정치가 네 중요한 거죠 정치가 전원행동이 중요하다는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묵장님 잘 하셔야 되겠는데 네 네 네 아 네 어떤 정치를 하는가가 그 나라의 국민들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에 이번에 바이든이 가는 것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닌 거네요 이게 이게 중국을 자극하는 거고 어 그죠 삼성을 더 땡기려고 하겠죠 미국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지원해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압박하게 되고 삼성을 간다는 것은 이게 또 중국을 압박하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작년부터 네 그러니까 그 삼성에 투자를 이끌어 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 중국에 대한 투자보다 미국에 대한 투자 직접 투자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해서 직접 투자를 하기로 해왔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실행되어 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이번에 이제 한미정상회담에서 뭘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상태 아니겠냐 네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코드도 가입할 것 같습니까 코드를 일본이 원래 처음에 제안했던 거잖아요 일본이 이제 그거를 코드 자체가 네 일본이 그거를 꺼려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일본이 싫어한다 한국이 들어오는 거를 한국은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가 아 형님 그 저 아 이거 넘버 쓰리를 자꾸 그러십니까 이런 거구나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네 근데 뭐 넘버 투가 아무리 그려봐야 미국이 원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미국이 코드위에 한국을 끌어뜨리든 안 끌어뜨리든 네 어쨌든 뭐 실질적인 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금 얘기한 인도태평양 이 경제 프레임 네 네 하여튼 이 경제 동맹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들이 말은 뭐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지만 사실 결국은 이게 군사동맹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군사동맹 군사동맹 군사동맹으로 나가겠죠 인도태평양 지역에 결국은 북중로를 그 저 포위하는 그래서 한국 일본 미국 호주 호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렇게 좀 묶으려고 하겠죠 묶고 인도는 약간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꼬셔보겠지 네 네 네 한국 들어왔어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해야 돼 네 네 네 어 야 한국 알지 한국 들어왔다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거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북중로와 뭐 크게 보면 한미일 네 네 만약에 전선이 이렇게 크게 쳐져버리는 맞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구도로 들어가 버리는 그렇게 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주도권이 없는 네 네 형식은 동맹이라고 형식인데 발언권과 주도권이 없는 네 그런 체격에 들어가서 온갖 경제제대는 다 받는 구조가 되죠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동맹이라고 그러면은 네 네 뭐가 달라집니까 어떤 겁니까 이러면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 재밌네 원래 동맹 원래 동맹 이러면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동맹이 아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형님 동생 사이다 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동맹이라면 어때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프랑스의 라팔이 더 가격도 좋고 성능도 좋으면 네 그걸 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살 수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해야죠 미국이 그래야 동맹이다 최소한 그래야 친구다 네 네 그리고 그 미군기지가 환경오염이 심각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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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치유를 해줘야죠 미국이 동맹이라면 맞아요 최소한 그리고 한미상후 조사도 제대로 안 해준다면서요 그렇죠 조사도 제대로 안 해준다면서요 조사할 필요가 없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파면 드럼통 나온다는데 네 아 그리고 환경오염 같은 것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야 동맹이다 네 또 하나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그 좀 있으면은 그 몇 년대입니까 2002년에 있었던 교수님 이선인 교수님 이선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 사죄를 하고 모든 보상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네 어떤 것도 없었던 거죠 아 동맹이라면 일어나지게 하지 않는다 동맹이라면 이럴 수 없다 네 네 또 하나는 이게 법적인 문제를 제도적인 문제인데 한미상후방위조약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말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한미상후방위조약의 사조가 가장 핵심적인 사조가 네 핵심적인 조항인데 미국이 원하는 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땅을 원하면 미국은 그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한국은 그걸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사조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완전히 묻히는 땅이군요 그럼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오래됐지만 사드 그 성주 사드 기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음 이건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드 설치가 불법이다 얘기하는데 음 한국의 환경 음 조사 절차를 뭐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얘기 거치지 않았다고 나오던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더 근원 쪽으로는 한미상후방위조약상 아 미국이 요구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 땅이 아니네 이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한미상후방위조약상에 미국은 자기의 권리를 시생하는 거예요 그럼 합법이네 네 미국 입장에서는 합법이군요 네 그래서 이 한미상후방위조약을 음 개정 내지는 네 없애지 않으면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하나 생각이 드는 것이 뭐 결국은 그 조약에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한 20년 전에 효순이 미선이 30년 전에 이제 윤구미 씨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그 우리 20대 여성을 집단 성폭행 했지 않습니까 이놈들이 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도가 없죠 보도가 전혀 없어요 그때 보도도 딱 한 군데가 나왔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한테 저렇게 선설기는 이 언론들이 이거를 밝혀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 아예 막 지들이 원하면 그냥 데려가 버리니까 재판을 못 받게 하더만요 이게 이거는 친구가 아니죠 관할권이 있어도 행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경원까지 갔으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작전권이 참 큰 것 같아요 네네네 전시 작전권이 없다는 거는 진짜 이건 맞습니다 너무 창피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어제가 5.18였는데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5.18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언제 해야 되나 아 역시 네 여러분 권호역의 단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원래 진행자시거든요 지금 제가 졸지에 진행을 하면서 이제 여쭤보고 있는데 네 5.18과 미국은 또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군대가 동원됐잖아요 네 한국군 한국군이 누구의 지시를 받냐 누구의 승인을 받고 네 군사 작전을 하는가 네 그게 공수부대가 투입된 군사 작전이었어요 네 한국민을 상대로 한 한국군에 의한 군사 작전이었거든요 네 그 작전권이 누구한테 있냐 음 그때는 그 김용삼 때 94년대 뭐 평시작전권이라고 해서 환수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 형식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왜 80년 광주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군대의 이동 네 작전의 승인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원제적으로 미국이 이 광주 학살에 원제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런 얘기는 아직 목격화되어 있지 않죠 네 네 이게 이제 참 그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대학생들의 가슴을 막 완전히 막 들클게 했던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어 어 어 이게 광주 당시 광주 사태 아닙니까 광주 사태가 이게 다 전두환 노태우 이놈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학자들이 파보니까 네 군대가 이동하려면 이게 군대 이동권을 허락을 해줘야 되고 맞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군사작전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미 문화원 불을 지르고 니들이 책임 있는 거 아니냐 니들이 다 승인해줬지 않냐 이렇게 되니까 이놈들이 10년 지나가지고 아 그래 작전권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네 그러면은 평시작전권은 니들이 가져 전신은 우리가 가질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군대가 평시 평시작전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군대가 네 아 그래서 이제 5.18도 결국은 이게 미국의 책임이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번에 온다면 네 5.18 즈음에서 오니까 뭔가 5.18을 이거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진상규명을 네 진상규명이면 뭘 해야 됩니까 무슨 진상을 규명해야 돼요 모두 자리를 다 공개해야 되죠 네 80년 광주에서 미국이 어떻게 승인을 했냐 네 군대 이동을 어떻게 승인해줬냐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공개를 해야 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 미국이 어 뭐라 그럴까요 전두환의 군사 그 군부대 이동을 뭐 승인했다 이렇게 그 정도로까지 나와 있거든요 현재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과 미국군이 실제로 진압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아 공동으로 광주를 이걸 쓸어버리려고 네 네 네 그리고 어 진압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음 주한미군 자체가 아 한반도에서 소요를 진압하기 위한 훈련을 했고 하고 있었다는 거 하고 있었다 야 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이 사건이 광주가 광주를 벗어나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싶었군요 미국이 그쵸 한국군으로 안되면 미군이 직접 투입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부산에도 항공모함이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코럴시호가 들어왔다는 거고 아 이름이 뭐라고요 코럴시호 코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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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럴시호 코럴시호가 들어왔다는 거고 그게 이제 광주항쟁에서 아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게 되는 계기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시민군들 속에서는 야 드디어 미국이 이제 우리를 구하러 왔다 어 굉장히 좋아했다는데 화려한 후가 영화에도 나옵니다 고대목이 아 그렇습니까 어 나도 봤는데 왜 나는 기억이 안 나죠 거기 이제 그 대책회의를 하는데 아 드디어 미국이 이제 들어왔다고 지원하려고 하는 거라고 네 그런 장면이 좀 나와요 그런데 알고보니까 그 항공모함도 어 이렇게 전두환이 만약에 진압을 못한다면 그렇죠 어 전두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했다 맞습니다 아 아 주한민국은 훈련하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그 미국의 사과 이게 바이든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5.18 가서 무릎을 꿇고 절대 해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독일의 그 수상이 그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두환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전두환이야말로 정말 그대로 그 적통인데 아니 전두환이란다 지금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이야말로 윤석열 전두환은 사고다지 않고 같고 네 윤석열도 그 적통인데 이번에 어제였습니까 그 연설에서 연설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기사만 잠깐 봤는데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광주정신이라고 아주 그냥 난장을 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5월 정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5월 정신 5월 그 그 광주항쟁 정신을 어 자기껏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껄로 만드는 거다 그렇죠 자기의 이념으로 안으로 그냥 가져와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던 거죠 네 그리고 5월 정신 자체를 왜곡시키려고 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또 자기가 진정한 5월 정신의 계승자라고 자기를 포장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음 직접 다 끌고 내려갔잖아요 네 100명의 국회연들 끌고 내려가서 어 윤석열의 5월 광주항쟁 이렇게 좀 만들었던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기분 나쁘죠 뭐 전두환이 뭐 정치를 잘했다고 그랬으니까 네 전두환의 계승자고요 그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네 전두환이 음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그 베트남 전쟁에서 그 베트남 국민들을 학살했던 그것을 그대로 광주에 재현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전두환의 그 경력을 한번 보십시오 1959년에 미국 그 특수전 학교 및 시민전 학교로 수료를 했어요 미국에 가서 네 네 그리고 60년 6월 달에 레인저 스쿨을 수료했습니다 어 레인저 스쿨이 뭡니까 이게 그 해병대 같은 건가 특수 훈련인데 무슨 뭐 레인저 들어봤어요 네 그냥 일반적인 한국에 있는 그런 특수부대 말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기술적인 거 있잖아요 심리전도 있고 공작도 있고 다 포함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에요 여기에 한국 최초로 졸업을 했다는 거에요 오 오 지금도 40% 정도 밖에 졸업 못하는 거거든요 이 학교가 오 40% 밖에 졸업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힘든다는 거에요 아 그러니까 재학생들 중에서 40%만 졸업을 하는데 네 그 정도 힘들다 한국 사람 중에서 최초로 들어갔다 최초로 졸업을 했다는 거에요 네 졸업을 했다 네 그리고 60년 9월 달에 유격 훈련 교관 과정을 수료했다는 거고 그것도 미국이네요 네 미국 위에서 미국 육군보병학교에서 그 다음에 12월 달 그해 12월 달에 한국에 와서 1공수 특전단 제1특전대대 작전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레인저스쿨 같은 경우는 전세계 독재자들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미국 전도하는 미국 가서 심리전도 배우고 특수전도 배우고 이걸 그대로 한국에 와서 특수전 작전 과정을 하다가 베트남에 간거죠 미국에서 배운 거를 베트남에서 실행을 하고 그 실전 훈련을 가지고 광주에서 광주를 쓸어버리려고 했다 확산을 한 겁니다 이 흐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전도하는 미국이 직접 키운 애군요 미국이 키운 독재자죠 그러네요 군사훈련까지 시킨 맞아요 도도군대로 그러면 바이든이 와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맞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최근에 윤석열이 이제 당선 그 취임 당선이 아니고 취임식 날 자유를 36번 얘기를 하고 어제 광주가서도 5월 정신을 자유민주주의라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5월 정신은 민주주의고 독재 한 건데 자유민주주의라고 완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지 꼴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기상과 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이렇게 중요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이 취임사도 그렇게 얘기했죠 아 그것도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가치가 또 네 가치하면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이 또 가치동맹이잖아요 이놈이 그렇죠 그렇죠 민주주의 인권 가치동맹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치동맹 때문에 이 자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한국이랑 일본이랑 인도랑 해서 다 인도태평양 이걸로 하려고 하는 거고 우크라이나 이쪽도 지금 나토로에서 가치동맹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걔들이 뭐더라 재건인가 자랑스러운 미국인가 뭐 위대한 위대한 미국 아 맞아 맞아 위대한 미국 그래서 지금 이 가치 문제가 이게 윤석열이랑 뭐 너무 딱 맞는 거 같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에요 가치라는 게 어 그러니까 그 이게 조짐이 트럼프 정부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폼페이오가 중국을 비난하면서 중국을 공산정권이라고 그러면서 아 맞아 맞아 네 이걸 이념으로 갈라치기 시작했어요 네 다시 그 반공 이념 시대처럼 다시 돌아가서 그거를 중심으로 대중국 정책을 다시 짜고 대러시아 정책을 다시 짜면서 미국의 새로운 패권 지지서를 형성하는 것을 이 이념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이념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바이든이 그 미국의 정책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또 올해 정부 그 부통령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네 오랫동안 이제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치를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의 이제 우리 약소국들의 자유나 좀 이런 뭐 소위 지들이 동맹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자유까지 같이 있으면 좋은데 지들만의 자유니까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의 자유는 약육강식의 자유죠 음 강자가 살아남는 자유 그건 윤석열 자유잖아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네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니까요 아 이거 윤석열의 이 가치 주장이 바이든의 가치동맹 외교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네 네 그게 인연을 받았을 겁니다 굉장히 이게 사실은 거기서 말하는 가치는 사실은 우리 모두 가치가 아니라 지들만의 가치고 이게 전쟁을 부르는 건데 우크라이나처럼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인형으로 다시 재편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중국은 공산당이고 러시아도 거의 이제 뭐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은 반미 국가인데 이게 실용적으로 하다 보면 무역관계가 더 확대돼 가지고 지금 중국이 더 무역량이 많지 않습니까 한국이 네 이상하게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실용적인 거 말고 가치를 중심으로 다시 모여 네 네 그래서 가치를 더 앞세우려고 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는 전쟁 분위기로 가게 될 거 같은데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 이제 시간이 어느새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네 뭐 굉장히 빠르네요 빠르죠 네 네 진행을 제가 잘한 거 네 잘하십니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마지막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아주 오늘 재미난 기사가 있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원래 만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탁현민 비서관이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했고 다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하게 됐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일정을 잡았지 이렇게 얘기했죠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탁현민 비서관이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 이유가 전혀 없죠 양산에 내려갔는데 아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랑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토로를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정세현 장관도 아 이거는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대북특사로 대북특사 그분은 대북특사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네 네 네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 네 네 저희도 굉장히 놀라지 않습니까 야 윤석열이 있는데 윤석열 기분 되게 나쁘겠다 그랬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안 만난다 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너무나 재밌는데 이거 너무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들 진짜 궁금할 거예요 이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저도 그냥 살짝 기사를 봤는데 한동훈이 취임한 게 언제죠 취임한 게 그저께 아니에요 그저께죠 17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저께 진명을 받고 18일 날 첫 조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소위 네 네 네 산자부에 그 산하기관들의 그 기관장을 임기가 끝나지기 전에 그냥 좌천시키고 자기 사람을 안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 네 이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걸 조사하겠다 네 네 이러면서 윗선까지 조사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네 그 과거 저는 이 기사하고 같이 딱 보게가 됐어요 아 그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뭐냐면 이런 거 그럼 윗선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건 대 문재인 대통령까지가겠다고 하는 검찰에 의중을 내피친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한동훈이 앉 cercet 그런데 그건 한동언만이 아니잖아. 이미 그전에도 윤석열도 계속 청와대를 뒤졌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의 요구에 따라서 회담을 하고 대북 특사의 어떤 역할을 받는다 그러면 윤석열이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의 조사가 다시 시작된다는 기사하고 바이든하고 문재인이 만나지 않는다는 기사하고 같이 매치를 해보면 다시 노무현이라고 하는 그 대자부가 되는 거죠. 다시 부엉이 바위로 올려보낸다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을 앞세워서 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조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 바이든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안 만난다라고 한 것은 윤석열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거다. 아니요. 그러기보다는 같이 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소통이 무슨 소통?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이익에 충실을 하기 위해서는 정권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그럼 정권이 안정되려면 적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 윤석열 입장에서 저폐청산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거 아주 충격적인 얘기군요. 가야 윤석열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영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보다는 정치적인 사안들 문재인 대통령의 비리, 범죄, 불법 이런 걸로 다 몰아가는 거죠. 여론을. 그래서 개혁 진영의 도덕성을 다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내 정치를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국장님 말씀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의 안정적인 집권 그다음에 자신들이 요구하는 한미일 동맹이랄지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문재인 피해를 버릴 수 있는 거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노맨 대통령을 죽인 것이 비단 검찰 뿐이었겠는가 그 당시에. 네. 맞습니다. 이게 마치 광주항쟁, 광주 사태의 학살을 공수부대의 움직임을 미국이 승인해줬듯이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을 미국이 승인한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에도 좀 그렇다는 얘기네요.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했죠. 그리고 이명박보다 더 인기가 좋았어요. 정치적, 정치력이 더 커지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의 단계가 올라갔어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러면 통일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 영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걸 중심으로 개혁, 진영, 진보 세력들이 더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돌아가시고. 지금은 사실은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은 바닥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에 역대 대통령 교수의 최고의 인기를 갖고 퇴임을 한 거기 때문에 더 죽이고 싶을 텐데. 지금 이 얘기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오다가 생각났어요. 두 가지 기사인가 보고.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미국이 그러면 그쪽을 선택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백악관에서 이걸 거부를 했더라고요. 제 생각에 걔들의 정치 입장상 아예 뭐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정치적 수사로. 이거는 약간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무산됐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실공방으로. 야 타케면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가버리니까. 윤석열 방식이죠 그게. 네. 강윤석하고 전화통화 했다 안 했다 이런 걸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촛불 시민 여러분들께서 권 국장이 처음으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진보이 두 번에서 처음으로 제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초미의 관심이거든요. 우리 모두의 관심사죠. 지몸미가 다시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시민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처럼 보낼 수 없다. 이게 굉장히 강한데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심상치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 적대 정책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윤석열을 앞세워서. 그래서 이게 무슨 훈련. 림픽 훈련인가 어디에 또 한국군을 참가시킨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하듯이 모든 요구를 다 지금 들이밀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그걸 다 수정하고 있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한반도 군사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강화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해코지를 할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4.27 재단 같은 거 있잖아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할 수 있는 어쨌든 사회적인 운동 단체 재단 같은 걸 만드셔서 통일운동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려고 했던 것 자체는 사실인 것 아닙니까? 지금 봤을 때. 그럼 왜 만나려고 했던 걸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우선은 4월 달에 있었던 친서가 좀 효과적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 다시 또 답변이 왔고.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 최초의 답을 받은 거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바이든 정부 시절에 북미 대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조건 없는 대화하겠다고 막 그랬는데. 북한이 무슨 모든 실험을 해도 미국은 규탄하면서 대화하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반응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친서를 보냈는데. 친서를 보냈는데. 반응이 왔어요. 유일한 통로다. 내용도 굉장히 어떤 거였더라? 내용이 뭐라고 나왔더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도 존경하고. 그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고. 계류를 밝혔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줬고. 북에서. 국무위원장은. 그래서 함께 잘해보자 이런 계류를.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두 정상이 정말 미국의 승인 때문에 막히긴 했지만. 정은 굉장히 뜨겁게 나눈 것 같은 그런. 저는 특이하게 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몇 년 전부터인가요?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친서에서는 통일을 해서 기여를 하고 싶다고 결의를 밝힌 거였어요. 그래서 뭔가를 또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작용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북미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어쨌든 통로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미국 입장에서. 지금 계속 북이랑 통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정세현 전 장관도 그런 의미로 트럼프를 보낼 수는 없고 북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보내려고 하지 않겠냐. 그런 차원이 제가 봐도 좀 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5월 4일 날인가 북에서 판문점 선언. 남북 정세현에 대한 화보집을 발간했어요. 그날 sbl 훈련도 했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이게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유일하게 북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정치인. 한국의 유일한 정치인. 한국만이 아니잖아요. 전세계에서 좀 그런 거지. 그럼 정치적 의상이 굉장히 있는 거죠.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쨌든 뭔가 활용 내지는 제압. 두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미국 입장에서는 활용도 되고 제압도 된다. 윤석열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주도권이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저는 제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압을 할 거였으면 만나려고 하지 않겠죠. 만난다는 건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건데. 나는 활용이 컸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 답답함. 아 이제 뭐 자꾸 이제 전세계에서 힘 빠지니까. 윤석열을 통해서 이제 힘 자랑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딱 가면은 다른 데서 맨날 뺨 맞다가 딱 갔더니 막. 형님.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허세는 딱 부리고. 아 근데 이게 뭐 계속 북은 쏘고 이러니까 힘든데.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봐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세게 이제 거부가 오고. 또 주변에서도 야 이거 대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사실 전무후무한 그런 회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실제로 되면은. 그래서 이제 급하게 접은 거 아닌가 싶은데. 득실을 따지셨을 것 같군요. 결국은 이제 왜 만나려고 했냐 이게 중요한 건데. 자기들 나름대로 이거를 한번 돌파를 해보겠다는 마음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벌써 이제 한 시간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런 많은 의제들을 갖고 한국에게 강요를 하러 오는 것 같아요. 바이든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얻을 건 없네요. 우리한테 줄 선물은 없어요. 바이든이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피를 뽑아가지고 가져갈 것만 있네요. 보니까. 반미 감정을 주지 않을까요. 선물인가요. 반미 쌀국수라도 주든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공국장님께서 우리 이제 촛불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어느 정부든 간에. 주떼를 가져야죠. 한 나라의 정부라고 하면. 문재인이든 뭐 윤석열이든 관계없이. 네. 그 입장으로 이 자태를 정확하게 본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 윤석열은 미국이 원하는 모든 걸 다 해주는 정부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나마 저항을 했거든요. 그랬죠. 한미동맹이 반대한다고 얘기했고 저항을 했어요. 그 자체를 미국은 이제 못 봐주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윤석열을 이제 세웠는데. 윤석열은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요. 네.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 뭐 군사 훈련 뭐 등등 뭐 미국이 원하는 대중국 봉쇄적 작전에 다 앞장서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국제 관계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미 옛날에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정상적인 관계 또 서로 이익이 되는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도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죠. 불평등한데. 근데 그런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정상회담 이후로.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미국의 그러한 강압적인 정책 패권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추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정황 목소리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한 시간 동안 우리 권호역 전환행동 상목장님 모시고 대담을 나눠봤는데요. 결국 이제 바이든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줄 것은 없고 가져갈 것이 많은데 줄 것이라고 하면 딱 하나일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쟁 이거를 줄 것 같습니다. 지금 역대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얻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얻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근데 이것은 지금 한국을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전쟁터로 전장터로 만드는 그런 정말 난장판이 되는 그런 위기감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이 바이든의 방안 우리가 그냥 좌시할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정상회담 그냥 뭐 하고 가겠지 이렇게 들고 볼 것만이 아니라 내일 밤 7시에도 청계광장에서 촛불이 있고요. 또 토요일날 5시에도 또 미대사관 앞에서 촛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촛불에 같이 함께 나오셔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또 오늘 방금 권혜옥 국장과 얘기하면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또 검찰에 의한 사살이라고 봐야죠. 실제로 정치적으로 죽일 거고요. 실제로 육체적 생명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바이든의 방안을 우리들이 힘껏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하늘 바라보면 안 그랬지 우리 모두 새가 되면 좋겠다고 어디든 맘대로 날아갈 수 있게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정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니 새처럼 자유로 인할 수 있다면 가고 싶은 내 나라로 날아갈 텐데 상처의 이름 거침없이 보고 갈 텐데 너에게 그런 날개 달아주고 싶어 우리 함께 그 꿈을 우리 함께 그 꿈을 지켜주고 싶어 우리 함께 그 꿈을 우리 함께 그 꿈을